특별 공로상의 주인공 고송혜 선배님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전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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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에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혜 오빠 오빠야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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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에게 편지? 아니 편지 써 놓고 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일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땡을 맞아보지 않으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릅니다 내 인생 딩동댕이라 땡동댕이라는 걸 땡기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나에게 참 내려주신 천질이다 여러분들과 가족이 됐고 만나서 즐거우면 내 이름은 어떻고 뭐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 여유 있게 느긋한 마음으로 세상 살아갑시다 정말 저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늘 저 이상 세상에 부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한글자막 by 한효정